방학도 했겠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태국으로 떠났다. 나는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담았다. 태국의 맛있는 음식 그리고 신기한 물건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담아보고 싶었다. 순간순간이 내겐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다. 태국의 귀여운 코끼리와 멋진 진리의 상자. 여행을 다니는 모든 순간은 행복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스피드보트를 타기도 했고 야자수 밑에서 편하게 쉬기도 했다. 그리고 예쁜 꽃들도 환하게 물을 반겨줬다. 멍 때리며 걱정 고민들은 잠시 내려놓기도 하고 오직 그 순간만을 즐겼다.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다. 그리고 설레기도 한다. 이것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세상은 진짜 넓고 동네에서만 놀기엔 너무 아깝다. 태국 여행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될 것 같다.